다시 돌아오는 형제 계란한 음료수 계란한 음료수 동양м speed 이 para4년 전 성장에 norte 포테일을 다담면서 수강이기 여기 맛이랑 디자인이랑 긁기 모두 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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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맛! 그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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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맛! 이것을 뭐해? 그리고, 그맛, 그맛이 또 제 bás지 이깄만 받고 memes. 이것은 뒷부분은 뭐해? 띠는? 뒷부분이 우리가 다 구워주면 되는 것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어때요? 아, 또 왜? 아, 케이마가 부끄러워. 고마워. 고마워. 천천히. 고마워. 잘하셨어. 예이. 잘 되겠어. 잘했어, 잘했어. 좋아, 너. 잘 좋아, 우리 아이안. 고마워. 됐다, 마치. 됐다, 마치. 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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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마치. 차와 랩때문에 두부라도 사가야되는거 아니야? 두부라도 사가야되는거 아니야? 한장에 한간 들어가는데? 칼은 전동인데 라면 있어? 질라면 있어? 라면 있어 있어? 지금? 배우고 싶어? 아이스크뽕 이곳은 강아지에 따라서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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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러 갔다 왔어요 아 진짜 여행도 지금 타면 돼 아 진짜? 야, 배터리? 아, 배터리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예쁘다 아, 근데 스페인이랑 파리 갈 거면 포르투갈까지 갈 시간 없을 수도 있대 와 와 야, 너 이거 먹어 하나하나 먹어 헬로 수릉 수릉 학교 수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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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빅시어로 찍으니까 어색하네요.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이제 약속 시간 다 돼가지고 나가볼게요. 대구는 바람이 안 불어? 왜 이렇게 마저 안 불어? 너의 얼굴이 나오면 가려주면 되겠네. 아니 근데 나오니까 재밌지. 아 재미도 있고.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분 샌들지 먹을래요. 그리고 분 샌들지 먹을래. 방향은 아니야? 이러고 있는 돈 이야기lerin의 다른 사진 내 거 진짜 안 좋아. 왜 이렇게 해? 여기 이거 각도를 조절할 것 같은데. 가족도 지인하고 청정은복도 몰라서 금머리들을 못 보냈나? 여기 있는 거야? 아직 안 됐는데. 너무 냅다. 맞네. 잘 나온 것 같아. 예쁘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 촬영 가능해? 기회를 많이 줄래. 재밌다. 재밌다. 되게. 진짜月이 분위기가 다 Pollock Buongist quien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라니 귀여운데 귀여운데 수정 근데 이게 수정이라니 크리스탈 또 한 걸axe 뒤로는 벌라 갈리 Muchas changes ico 따 DOM 어디층에서 어디층에서 중고나라에서 빅시아를 사왔는데 바로 다음 약속 있어서 급하게 카메라만 확인을 하고 출빡 구성으로 사진 샀는데 구성품 확인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여행 계획도 좀 세우고 해야 돼서 친구 집에 또 가야 되거든요 가기 전에 이거 확인 좀 하고 다녀오려고요 정확한 상품명은 레그리아 미니이고요 악세서리 키트라고 카메라 스트랩이랑 이런 실리콘 케이스도 있고요 그냥 들고 댕겼는데 쉬어야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파우치도 있고 제가 이분이랑 거래한 이유가 배터리가 정품 배터리 4개랑 호환 배터리 3개 배터리를 7개나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빅시아를 써봐서 아는데 배터리가 진짜 금방 닳거든요 배터리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가지고 가격도 괜찮았고 배터리가 혹해가지고 이분이랑 거래를 했어요 정품 충전기랑요 방수 케이스도 있는데 방수 케이스는 사실 필요 없고 괜찮은 구성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하여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거래를 했습니다 상태도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거든요 챙겨가지고 친구 집에 또 가봐야죠 대립맨션 맨션 501에서 사온 반지를 또 까봐야죠 10호 사이즈가 DP돼 있어서 그걸 껴봤는데 제 손에 살짝 헐거워서 한 사이즈 정도 작았으면 했는데 구경하는 동안 제 사이즈에 맞게 줄여주셔서 샀죠 짠 제가 손이 좀 작고 얇아가지고 볼드한 화려한 그런 반지는 진짜 너무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링도 얇아야 되고 이게 백수정이래요 알이 좀 큼직한 편인데도 너무 화려하지 않은? 막 엄청 투머치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심플하면서 포인트 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새 또 이런 화려한 링이 좀 많이 보여서 지하쟁이가 되고 싶어서 갖고 싶었는데 저한테 찰떡인 반지를 우연히 찾았는데 진짜 15%나 할인 중인 거예요 대박 그래서 샀어요 저는 너무 행복한 소비를 하고 왔어요 네 웅 야 etic 아 코 같은 곳인지 hopeless idée 작업실 영상도 많이 찍었어 아bay 아 맛있어 와 짙이네 read 이탈리아인가? 아 맛있겠다. 아니 예쁘다. 풍기는 게 예쁘네. 약간 저기는 쨍한 그런 휴양지 느낌이냐면 바르셀로나는 노란 석양의 그런 휴양지 느낌이랄까? 아 맛있겠다. 뭐야 저게? 이탈리아 식수 한번 찾아볼까? 한국 건 뭔지? 또 이탈리아로 뭔지? 휴양 먼저 하고 관광하고 다시 휴양 마무리 짓고 이탈리아 먼저. 뭔지? 저런 바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에만 오려가지고 밥 먹고 누웠다가 밥 먹고 집에 다녀와서 그러고 싶네. 여긴 이거 보여줬던데 인가? 내가 보여줬던데? 피렌체가 남북 안이다. 난 폴리보다 위에. 스틸레아랑 나폴리랑 엄청 몰라. 스틸레아는 못 갈지도 몰라. 동선이 너무 꼬인다. 완전 반대야. 근데 동네가 예쁘다. 아니면 아싸리 이걸 포기하고 많이 가는 데를 포기하고 포기할 것 같아. 나폴리, 아갈피, 포지탄, 라벨로, 커플이, 쏘렌토보, 마테라, 알벨벨. 근데 다 좋았대. 오늘 이걸 엄청 포기할 거니까 어떻게 봐. 그럼 여기를 한 10일을 가야겠는데 이탈리아를. 12일, 12일, 11일 이렇게 딱. 이 사람 7박 8일 동안 렌트카를 해가지고 운전하려고 다닌다. 근데 진짜 많이 갔다. 근데 아마 비포스타노, 라벨로, 커플이, 쏘렌토보, 마테라. 일정은 뺏기 있고 카피할까. 이 사람은 포지탄으로 가고 라벨로 가고 마테리, 알벨로벨로. 오스톤 일정 약간의. 이렇게 따라가니까. 페스토를 어디쯤 해줘야 되겠는데? 중간에 가봐야 되나? 그럼 계속 떠돌아다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옮겨야 되나? 그런 건 좀 힘들어. 힘들어. 이거 어디야? 밀라노? 밀라노? 이거 예쁘다. 75,000원이라고? 75,000원이라고? 75,000원인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넓은데? 맞지? 갱동네인가? 아니 바깥에 베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가 히트 될 거잖아. 어? 365일 저기 나왔다 가면. 365일 봤잖아. 365일이 뭐야? 졸아야함. 아하 365. 거기에 나왔다고? 위치가 너무 좋대. 야 365일 여기서 잘 맸대? 어? 어디인지 못 찾겠다고 전화하니까 자기는 영어 못 한다고 그냥 끌어버리는 집중. 야 위치가 진짜 좋다 카네. 75,000원은 왜 괜찮지? 항상 저희가 매우 깨끗하면 저희 정리가 됐고 커뮤니케이션 완벽하고 공항에서 어떻게 오는지도 알려주고 이곳을 꼭 먹기를 바란다네. 엄마 여기 예약할까? 어? 왜? 가격에 올랐어? 아니 어? 야. 근데 밀라노 예약이 됐겠다. 어? 예약이 확정됐다. 뭐라고? 카드 연결해놨거든. 어딘데 거기가? 내가 보낸 7만 원. 7만 원. 13만 원이 나 갚겠다. 나는 최종 금액 얼마인지 보려고 그러는 건데. 고마 갈까 여기 좋은데? 응. 예쁘고 표기도 좋고. 12시 전에 예약을 치더라면 요금은 전액이 없는데. 근데 그냥 거기 가면 안 되겠네. 청소비랑 서비스 수수료랑 이런 거 다 했을 때 23만 원. 그러면 1박에 11만 원. 괜찮지. 위치가 좋던데. 이 뭐라도 하나 하니까 좀 많아. 또한 거 사는데. 침대도 두 개를 하네. 이탈리아는 역사책 같을 거고 영국이 현대적이래. 영국이 너무 비싸. 그러면 그거를 좀 하면 되겠나. 그 뭐냐. 한국권으로 결제를 하면 되겠나. 너무 힘드네. 저녁을 먹자 우리. 저녁도 안 먹고 우리 뭐하고 있어. 우리 뭐하고 있잖아. 인천, 이탈리아. 밀라노. 밀라노. 근데 밀라노를 다 가보네. 잠깐만. 3시. 11시. 3시 체크인 11시야. 텍스트를 못 넣었나? 2시 체크인. 11시 체크인. 직항도 일찍 하니까 80만 원에 가더라. 제가 넣어놓을 거예요. 뭐? 흰색. 응. 이거 뭐지? 그. 밥 대용으로 뭐. 곤약 젤리? 곤약 말고. 흰색. 이거 브로콜리가 생긴 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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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계란. 계란. 아니 뭐했다고 이렇게 힘들지. 우리 운동하고 걷고 팔찍고 젤라또를 많이 먹네. 헤탈리하고 젤라또 그런가? 밥을 먹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든다. 진짜? 잘 못했지 않나? 근데 이거 감자라는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이게 좀 슴슴한 감자 느낌이네. 저는 선당 같은 거 찍어도 되네. 카톨릭의 나라야? 헤탈리아 역사 좀 공부할까? 그런 거 너무 먹고 싶어. 지중해식. 신문은 아이가. 예산총이 안 돼. 한번 켜봐. 기후가 진짜 특이하네. 우리나라는 사실 좋구나. 도시 이름을 진짜 모르겠다. 칼리폴리. 근데 폴리가 한국 아이가 이름이. 뜻이. 몰라. 난 그렇게 먹었는데. 나폴리의 집 기억나? 그래도 빠진 거 같아서 더 잘 먹는 거거든. 일리. 아아. 그럼. 서른. 서른. 필라테스 필라테스 가기 전에 바나나 하나 남은 거 먹고 갈라구요. 바나나 먹고 옷 갈아입고 필라테스 마지막 수업 들으러 가고 술 밥 먹이고 내 밥 먹고 준비해가지고 머리 하러 가고 커트 하고 센텀 간 김에 자라 구경하고 집에 오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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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를 바느님 마이너 마이크 마이크 하늘 틸 마이크 마이크 пож com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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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툰세라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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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b consideration 그냥 주는 o o o 아 벌써 보고싶다 손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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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되자 아주아주 소중해 장갑금점 생각보다 잘 지내는 거고 어머니? 니 왕반기에 유수가 잘 안정아 호로록 뚜껑 사이 Kirin 돈이나 구두 뭐지 사이버 가위로 마이크를 1,2,4 남 Нам 지금 간식 마이크를 마이크를 샀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예약 판매여서 이제 온 거예요. 파인드 카푸어 마티백 12그린 컬러고요. 이 가방에 쿠션이 쏙 들어가지는 사이즈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가방 깐 김에 가방으로 포인트 주고 라이크 유 면바지에다가 크롭 기장에 단가락 패턴이 들어간 니트를 입어줬고요. 엄청 얇은 니트는 아니어서 이거 얼마 못 입을 것 같아서 니트 단품으로 입고 자수정 반지. 머리하러 가는 거라서 머리는 따로 안 만졌어요. 숱이고 길이도 좀 다듬고 올게요. 문자리 도착 샀던 사이즈 숱이고 저녁 샀던 사이즈 숱이고 숱이고 집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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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벼워졌어. 큰가 봐. 조금 더 큰가 봐. 호복백 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완 유교거리라서 안 될 듯. 점심 뭐 먹지? 살국수 어때요? 네가 많은데? 거기에 배달을 시켜보려고. 살국수가 만 원인데 배달비가 5,000원인 거야. 배달이 몇 개 있어? 좋은 시간이다. 의미 있는 시간. 날이 돌아보면. 날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날이 몇 개가 없었지? 날이 몇 개가 없었지? 날이 몇 개가 없었지? 날이 몇 개가 없었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눈 뜨고 안 눈 뜨는 거라서 너무 바쁘다 그리고 파도를 싹 가봐 우hes 짠 이제 소리가 안 나네 츄그레unden 오늘의 모습이igma rada 그냥 저녁으로 다 것인가서 잘하는 것보다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포르토스 입니다 수지야 양갈비 물네 러시아 이것도 스텝이 열어야? 소연이 이거 사고 볼까? 그래 러르놀러랑 코콜릿을 사면 그걸 할 수 있어 바나나는? 아 바나나도 나왔어 맞다 이게 20개의 세창구였어 이걸 우리 이거 어떻게 아니 펜션 가라. 아니 이거 두고두고 먹고. 다 사자. 이거 진짜 맛있어. 5종밖에 없었어? 이거 다 타 봐. 난 손이다. 진짜 큰 손이다. 아니 수혈이 까만 먹어도 괜찮은데? 바닐라 씨라. 근데 이거는 라임이 아닌데? 맞네. 건들로 샀거든요. 근데 너무 무겁다, 아이가. 요즘 어린애들은 이 요리하면 놀면 많이 나오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2인분. 살짝 작게 할게. 한 2.5인분 느낌으로다가. 수진 이제 온대? 야 집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 비가 그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거 할 때 스무살인가 그랬대. 대박 됐다. 아 여기 있다. 생각보다 많이 상당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왜 연락을 하는 거야? 만나고 보고 싶었대. 원래 새우 많은 게 좋지? 너네 거 아닌데 왜 쳐다봐야 돼? 고춧가루, 대중. 아이씨 까리. 소금을 잘 못 넣어가지고 너무 많이 넣었거든. 저번에 좀 싱거웠다, 아이가? 맛있지?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어. 맛있네, 향기야? 나 끝에도 잘 먹었다. 맛있다. 충격을 안 먹을까? 충격을 안 먹을까? 나 아까 전에 거기, 거기서도 많이 안 먹었거든. 안 먹고 소진할 때 가기가 더 어렵다. 눈이 왜 노트빙을 안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돋내고 보는 게 맞을까? 악박 찢어줄까, 악박? 김치 차량. 이거보다 좀 더 진하고 꾸덕하고 크림 소스가 좀 있어야 되거든. 국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잘 거야? 그냥 소이 그 밖에 안 돼? 마늘도 맛있고. 마늘도 있어. 재봉이? 대파도 넣은 거야? 응. 남은 사람 나오면 재밌겠다. 그래서 너네가 내 걸겠니? 응. 처음 만나 오니 젊는다. 나이 아니라. 나 진짜 추운 집에 어딨어. 그러니 우리 집에 좀 많이 추워하다가. 어, 근데 진짜 너무 추워 죽더라. 날 스플리고 본건데도. 지금도 추워. 바닥이 너무 차가워. 나도 추게 많이 먹었거든. 근데 나는 춥게 잘 살아갖고. 저 머리도 잘 안 키워. 뚝딱뚝딱하니까 너무 추워 보이네. 메이크업 포털인가? 진짜? R이 많던데? 제 메이크업 포털 맞았어? 이효 언니 저기 가자면서 그랬다고. 근데 나 가봤는데 너무 비싸서. 큰 게 부사 왔잖아. 컵이 5만 원이로. 컵이 5만 원이고. 꽃병이 13만 원이로. 어? 우리 저기 했었잖아. 아, 맞아. 우리 막 여기서 이거 보면서. 우기가 서울이가 부산인가? 농투사로 온 아이가 이러는 거. 거울이 아니었는데 왜 많이 사와나 보다. 신기하겠다. 저런데 이효이가 띄고 있으면. 근데 못 알아보셨다. 마숙스러움이. 자기가 이제 끝판왕. 그래도 다 먹은 얘기야. 여기가 있잖아. 너네 집에. 정충만 왜 안 해? 왜 안 해? 좀 하면 안 되겠나. 우리 올 때는. 정규 편성 되는 거. 야, 안 봤어 영화를? 아, 1억도 봤어. 남영이 이거 뭐지? 씻을 때도 해도 된다 했지? 아, 그래도 된다. 아, 예쁘다. 아, 결작 다 본 거야? 아니, 지금 오늘 거 기다리고 있다. 또 누구 죽었다? 처상이 잤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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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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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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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고맙습니다. 도리빙국 같네 도리빙국 같네 도리빙국 같네 도리빙국 같네 아니 그렇죠 공모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누가 죽었어? 그냥 소상 그것만 나왔어 일 six 사이에 coct 하는 vors gesprochen 오징어 냄새로 맡은 coast 골고루가 안 되네 걔들이 오징어 냄새를 맡은dul silently 막바 easier Gene 마주새를 깨면 돼 보면 너무 맛있어. 썸드로 알디라는 거 들어간다.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어. ¿ Medicine, heartella? This is my minim Barras , this is my power not yet. 이리와 이리와 꼭 저기로 올라가야되나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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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알로 일루와 알로 일루와 비켜줄래? 알로 알로 예로 어머 너 또 고양이다 안노 물 물 소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하나 시킬 걸 그랬나? 너무 많네? 어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 와 봐봐 지나갔나 봐 어, 돈이 없잖아 지나갔어 맞아 이거 되게 절빵이야 버터가 더 녹았네 앙버터야 앙버터가 원래 딱딱하게 먹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괜찮은 게 없지 너 없지? 아, 이게 앙버터야 나는 무슨 오일을 무슨 빵이 이렇게 오일이 원래 이렇게 이런 거 온 거 다시 구칠까? 잘라지지도 않네 가위로 가위로 하는 게 낫게 근데 네가 사온 거야? 언제? 이육용 가서 빵 사줬어 이젠 이제 시작한다 애청 살고 싶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 일 때문에 들어갔다가 일해야 됩니다 내가 선물을 좀 잡아줬다 아파트에서 로그아웃을 시킬 칸 드는데 나는 나 칸이 안 드는 거 아이가? 가위로한테 뭐라고 하냐? 신카줄 난 여기 오늘 입만 잘 해볼게요 그럼요 여러분 잘 담으셨네 잘 담으네 문을 좀 열어놔야겠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지독하다 진짜 지독하다 진짜 지독하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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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네 맛있겠다 고맙네 집주인 친구가 볼일 보러 가서 친구 돌아올 때까지 강지들을 제가 보고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 집에서 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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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